홀드를 전부 잃고 히히 카드 오훈 수비 강호하지 말고 히히 카드 히히 카드 수비 수비 증신 수양 해반데 와철 잡기 위해 모인 슬벤져스 아 샌더 또라서 엘리트 안간 아 샌더 아 샌더 아 샌더 아 샌더 해반데 계속 딜 샌다 라가블린 나은건 타이거 아 지금 쓰는 게 맞을 것 같다 나이스 나이스 뱅이 붕괴 아 이거 정권수양 강화하는게 낫겠지 32댓 맞진 않겠지 이유였구요 몇분 빨리 났으면은 붕괴 안넣었을텐데 출발이 너무 좋다 붕괴은 어떻게 보든가 합시다 붕괴 광풍 넣어야될정도로 딜이 약한가? 딜 높아서 나쁠게 있겠나 그렇죠 너무 잘했지 너무 좁아 마지막으로 저녁 처음으로 좋은 각을 볼 수 있을까 클리어는 뭐 어차피 한거고 뭐야 깡깡깡 비갈김까지 룬 반고 쓰기 싫은데 여기 엘리트 세 마리 길이 있는데 괜찮지 않을까 안일하게 가자 아 회도 안 나왔대 추월 안 나왔대 아니 격분 안 나왔대 격분 하나로 한 마리씩 떨어트림대 분명 게르기 게르기 깨 격분 마음의 요새가 없면 아직 영 격분 마음에 드는 상황은 아니겠는데 흠 혼틈절 혼틈절 너무 아프게 맞았네 이상한거 강화 좀 그만해 4평 무해가 안뜨네 그리고 마요가 안뜨네 어떻게 보면 마요가 제일 급해 term scrut인 아 아빅 아 R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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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사나이 드래프 왓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... 왜... 왜 너무 좋아. 악이야. 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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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오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나이오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나이오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나이오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야 쓰레기만 나와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만 나오냐 커피 먹으면 물에서 할 바나도 없어지는 엘리트 잡으러 가야겠다 엘리트 잡으러 가야겠다 에유 엘리트 과상과상과상 크기 조절 실패 이주 금강좌 너무 좋은데 금강좌 보다 안좋은거 나오겠지 앞에 금강좌 진짜 개좋은데 엘리트 잡으러 가야겠다 앗 야 못썼어 교훈을 안받네 교훈을 안받네 교훈을 안받네 아니 내가 잘못 보고있나 왜 모기갈치 바로 컷 오늘 좀 따뜻하긴 하더라 오늘 좀 따뜻하긴 하더라 왜 해요 diplom 피어영 참 피어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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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때를 때리는 거야? 두 분을 얻지 못하는 아 격분 딱 반마름만 아니 왜 쓰레기만 아니 개업가캠 이깟 똥강서가 뭐라고 쓰레기임 안 돼 안 돼 마이 해시계 병추 에리트 잡으려면 이쪽으로 가야 돼 스파게리 날쓰괴 스파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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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넘네 허우 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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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네 배려내 죽고 머리 싸가졌다 이제 거인의 머리 아니네 모두 제 번역 맨 처음에 대두였는데 대두 대두 틀린 말은 아니지 아니 근데 끝까지 방어 카드 안 나왔는데 제 번역 맨 처음에 대두였다 제 번역 맨 처음에 대두였다 대두의 교수의 전자 아 흠... 아 결국 수비로 수비해야돼. 수비는 수비카드 아닌데. sabbath 위성이라도 있으니까 높이가 뜨네 아 얘부터 잡은 게 낫겠다 흠 흠 치즐 방석 치즐 걸리는 방석 손수라도 들고 갈까 그런 건 없다 수비를 수비로 해야 되는데 나리든 어떻게 수비를 수비로 심장선 가면 고동 다 맞아야 되는데 손 덜 주라 눈깔 떠레기만 나왔네 눈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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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n깔 눈깔 눈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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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t that. 이겼다. 심장 허접쇠. 전투 진짜 많이 봤는데 카드가 다 쓰레기라서 다 걸렀는데 그냥 타격 수비로 잡아버리네. 두렵다. 이렉 파워 몇 개였지? 추월 두 개가 끝이었나?